지금부터 지도학습을 하는 과정을 정리해봅시다. 이 과정이 머릿속에 있다면 어떤 언어를 이용하건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건 여러분의 동공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머릿속에 없다면 도구가 조금만 달라져도 여러분은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고 쉽게 까먹는 것은 당연해요.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레몬에이드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고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정리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레몬을 많이 준비하면 버려야 하고 또 적게 준비하면 손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판매량을 예측해서 필요한 레몬의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어졌습니다. 가만히 표를 보고 있던 여러분은 온도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즉 온도가 원인이 되어서 판매량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하! 만약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의 온도가 24도라는 것을 알아내면 레몬이 48개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데이터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지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또 결과를 예측하는 복잡한 작업은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온도를 알려주면 판매량을 예측해주는 기계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기계를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모델의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인의 열이 몇 개예요? 하나죠. 결과의 열은 몇 개예요? 하나죠.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모델을 만들면 되겠네요. 만약 원인의 열이 세 개고 결과의 열이 두 개라면 이런 모양의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의 열이 하나, 결과의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모두 구멍이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준비했고 데이터에 맞는 모델의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모델을 데이터에 딱 맞도록 맞춰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핏한다고 해요. 옷이 잘 어울릴 때 핏이 좋다고 하죠. 옷을 입어보는 곳을 피팅 룸이라고 하죠. 모델을 데이터에 맞게 피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학습한다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는 온도의 2를 곱하면 판매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죠. 온도 곱하기 2는 판매량. 이 공식이 바로 모델의 실체입니다. 모델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모델을 그냥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은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의 온도가 24도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것을 모델에게 입력하면 온도 24 곱하기 2를 해서 판매량이 48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레몬에이드 48개 분량의 레몬을 준비하면 되고 이제 우리는 레몬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손님을 놓치지도 않으니까 행복한 거죠. 자, 이 과정을 상기해봅시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모델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나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 다시 말해서 핏합니다. 이렇게 모델이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모델을 이용하면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해서 따라해보세요. 이 네 가지 작업과 작업들 간의 순서가 확실하게 자리 잡힌다면 우리 수업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자바스크립트와 텐서플러.js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없어도 문장들만 봐도 그 의미가 떠오르는 상태가 되셨겠죠? 안 떠오른다면 조금 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자고요. 오늘 하루는 이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 과정을 코드로 전환해 봅시다.